아니 그러면은 누구랑 나오고 싶으세요? 가족이랑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쵸 좋을 것 같죠 근데 저희는 또 팬분들과 함께면 그럼 누나랑 하자 내 여자친구는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? 수수한 꿈임없는 느낌이었으면 좋죠 그분과 이렇게 함께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에 꼭 와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여자친구랑 오길 바라요